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코드번호가 29349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 1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어제여서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카카오게임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카카오게임즈라고 하는 회사는요. 어떤 회사냐. 게임을 제작하는 게임을 게임 제작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제작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대표적인 게임이 달빛 조각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달빛 조각사 대만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PC, PC와 그 다음에 이 모바일, 모바일도 지금 같이 진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이 어떤 게 있느냐. 미르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카카오게임즈만 있는 건 아니고요. 미메이드도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둘이 손을 잡아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미르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임이 엘리온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죠. 이게 12월 10일 날 나왔다라고 하는데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반응이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년에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이거를 내년이라고 좀 적어드릴게요. 내년에 출시가 됩니다. 이거는 G스타 2020에서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실적은 어떻느냐. 1분기, 그리고 2분기, 그리고 3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무가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 어떤 일이, 최근에 악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보호의 수 물량이란 게 있습니다. 보호의 수 물량이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이 보호의 수 물량의 수량이 좀 많아요. 258만 1680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주가가 지금 당장 갈듯 갈듯하면서도 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보호의 수 물량 때문에 그런거지, 이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보호의 수가 풀리기 전분에 이 비중을 줄여서 밑에서 다시 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할 금액, 금전 자체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보유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저는 내년에, 특히 내년에 이 6만원 이 6만원은, 6만원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6만원 정도면은 실제로 가능한 목표가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6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나 이 내년에 오딘에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종목은 유통물량 주식수가 많지가 않아서요. 그렇게 유통물량 주식수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무거운 주식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카카오게임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카카오게임즈, 엘리언흥행 또는 대작 퍼블리싱해야 현주가 설명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아주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것 같아요. 현재 퍼 동정업계 대비 37배로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을 봤을 때 여기 영업이익이 127억 2분기에 160억 그리고 3분기에 212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단기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주식이 상장됐을 때 시가가 얼마냐 있느냐 4만 8천원 시가가 4만 8천원짜리였어요. 4만 8천원 4만 8천원이고 고가가 8만 9천원인데 8만 9천원 대비했을 때 이 정도면은 가격이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너포가 높다라고 하는 말이 있긴 한데요. 근데 카카오게임즈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 종목이고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이 어느정도 소진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카카오게임즈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엘리온 흥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퍼블리싱 요거는 내년이 되어봐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엘리온 뿐만 아니라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도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주가가 가지 못해도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지금 당장은 이 주가가 가지 못해도 보호예수 보호예수라고 하는 부분이 해소가 조금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이 8만 9천원까지는 힘들다라고 보더라도 충분히 저는 6만원까지는 불가능한 목표가가 아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견 드리고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한 가격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가 대비했을 때 떨어질 만큼 떨어진 종목이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격도 그렇게 비싸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3분기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내년에 오딘이나 오딘과 엘리온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실적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다. 다만 보호의 수 때문에 천천히 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지금 들어오시게 됐고요.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여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내려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라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으신 다음에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내려보면 여기 다우산업, 나스닥종합이 나와주고 있다. 내려보시면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실시간 댓글로 리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